어떤 남편이든 좋아요 제 본 남편보단 좋은 것 같아요 100% 선배님 때문이고요 선배님이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아내 역할을 해달라고 하셔서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항상 이 작품을 하면 현장에서 재밌게 해주겠다 정말 즐겁게 해주겠다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남편 보통 사람의 연기 잘하는 남편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던가요? 잘생기고 많은 남편 행복하죠 처음 만남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선배님이 전남편이셨거든요 저는 다른 영화에서도 남편이셨는데 새 남편이 생기고 밖에 또 다른 남편이 있고 이래서 근데 어떤 남편이든 좋아요 좋아요 제 본 남편보단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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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